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국힘당 내에서 지금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어떻게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좌파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공격 사주한 거 아니냐. 고발 사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떴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 김건희랑 윤석열을 알지도 못해. 일면식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네티즌들이 가만 안 있죠. 사진 나왔습니다. 사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랑 같이 딱 있는 사진. 일면식이 있는 거죠. 일면식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대통령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폭로가 재밌어요. 이 사람을 추천한 게 신지호래요. 근데 신지호가 또 한동훈의 최측근이래요. 이야 이게 좀 폭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여튼 뭐 여기서 좀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했잖아요.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대응하지 말라고. 대응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대응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한다고. 대통령을 실드 쳐준다고 할 때마다 더 여슬매기는. 그러니까 우리 편인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김대남 같은 사람들인가 다. 김대남이 녹취록 보면 윤석열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네.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멸화도 많네요. 꼴통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꼴통. 그러면서 뭐 맛이 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존경심은 1도 없는 오히려 딸보고 경멸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혹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심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드 쳐줘야 하기가 싫은 거지. 한편으로는.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심리적으로 반감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막 실드 쳐주는 거야.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연먹을 하는 식의 실드도 쳐주는 거고. 결국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준이나 상태가 다 김대남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이해가 확 되네요.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르고 밤새껏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한테 충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진짜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걸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몰려있고 다급하고. 어떻게 좀 후퇴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듯이. 저도 뭐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그런데 지금 보니. 성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각자 도생이네요. 그렇죠. 실드 쳐라 그러니까 치는데. 네. 그냥 대충 치지 뭐 저거. 나 오늘 밥 봐. 술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실드 쳐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변명. 방어 이런 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한 해이 필요한 거죠.